이야 원벨리가 이게 여기가 1층 같은 반지하 커뮤니티가 있고 그 위에 2층 같은 1층이 있는 겁니다 와 정말로 원벨리 멋집니다 와 진짜 최고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잘 할 수 있냐 이야 원벨리 설계 하신 회사가 어디자면은 ANU 아 그리고 원래 3차에 설계사가 있었어요 바호그린 건축사 사무소 어쨌든 뭐 같이 이렇게 설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저 디자인은 그 거기죠 ANU 바호그린은 뭐 실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바호그린이 3차 쪽 설계사로도 있었고 경남 쪽 이제 ANU가 했는데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업무 분양이 됐겠죠 어쨌든 아 원벨리 짱인데요 큰일났다 최고 원벨리